아부아버지요 당신 이름은 위대하신 야외 성님이셨십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용광받으시옵소서. 아부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부아버지요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오직 이 혀컷을 주장해 주셔서 진리만을 말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2024년 6월 10일 아부아버지 태양 뒤편에서 행성들이 아주 무더기로 오고 있다고 하는 비전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들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주시고 듣게 하주시고 깨닫게 하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이 되게 하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와의 거룩한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번 이 시간 영상물에서는 2024년 6월 10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지금 태양 뒤편에서 하얀색 행성, 행성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전과 꿈은 다릅니다. 꿈은 그 다음날 무슨 꿈을 꾸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비전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리고 특별히 행성에 관한 비전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나오는 비전, 이러한 비전들은 비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어젯밤 꿈을 꾸문 것과 같이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을 나눠드리기로 원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꿈 하나님은 계속해서 태양 뒤편에서 아주 행성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다고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쫙 뻗어버렸다. 코를 고는데 보통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니고 아직 기관차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골골골 거리면서 잠이 들었다. 현실 세상에서 욕심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코를 고는지 꿈속에서도 아주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엄청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했다. 얼마나 몸이 무거웠던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누워있었다. 그런데 문앞으로 서쪽 하늘이 보였다. 서쪽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주 행성들이 무더기로 하늘에서 오고 있었다. 하얀색 행성들이 정말 많은데 운석 같은 것도 막 떨어진다. 수많은 숫자의 하얀 행성들이 오고 있다. 꿈속에서도 아는 지인이 나의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행성들이 아주 많이 무더기로 오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운석들이 막 떨어진다.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코를 심하게 들으렁골면서 눈을 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성들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행성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다고 하신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야외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약 20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동행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이에 쇼아 카밍 채널을 통해서 약 많은 비전들을 1천개 이상 영상물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전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2017년부터는 하나님께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하나님은 리비루가 오고 있다. 그리고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초대형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메탈릭 색깔인데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이 태양 뒤편에서 지금 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이해하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존재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휴대폰을 들어서 태양을 직접 찍어 보시게 되면 태양 뒤에서 행성들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찍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텔레비전 화면을 TV 스크린, 텔레비전 화면을 아주 주의깊게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인데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스포츠를 보든지 다큐멘터를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카메라맨이 태양을 찍는 그것을 잘 관찰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태양 뒤편에서 태양 빛의 반사가 되어가지고 행성들이 이제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행성들의 모습들을 이제 태양 뒤편에서 찍히는 장면을 TV 스크린을 통해서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스포츠를 보든지 다큐멘터를 보든지 광고를 보든지 아니면 뉴스를 보든지 어떠한 것을 보든지 간에 카메라맨이 태양 뒤편을 찍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도 여러분은 행성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지구촌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 당신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수포문 수포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MTR AI를 아주 미친 듯이 전 세계적으로 밤과 낮에 상관없이 아주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있다. 5번 달에 빙글빙글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 속에는 아주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2017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 니비루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태양처럼 빛과 열을 가지고 있으며 니비루와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꿈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해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제가 본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코를 보는 소리가 큰지 정말 코를 보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꿈속에서도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서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으로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는데 커다란 정말 하얀색 행성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FAA 웹카메라를 통해서 거기에서 찍힌 행성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어에서 찍히는 장면들은 아주 자세하게 찍히진 않지만 정말 때가 되면 생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 찍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고 색깔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해야 하면 행성은 하얀색 행성은 반짝반짝하면서 무지개 색깔이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모양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비전들을 보였었습니다. 특별히 2017년, 2019년 7월 15일 그때 보여주신 미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리뷰루가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이것만 보여주시다가 2019년 7월 15일 북쪽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30분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완전 드라마여서 몇 시간은 흘렀는 줄 알았는데 꿈에서 깨워보니까 30분밖에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정말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는데 반짝반짝하면서 그리고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얀색 행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 커다란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운 그 커다란 행성 중앙의 센터에 B-A-N-Q-U-E-T라고 연회라고 하는 글자가 영어가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데 이 행성을 보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신기한데 글자 B-A-N-Q-U-E-T 그 보자마자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감이 닿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영이 저의 영혼이 100% 깨어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영혼이 100% 깨어있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저 세상에 속해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존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100% 영이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B-A-N-Q-U-E-T를 본 그 순간 와 노키링 정말 농담이 아니네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정보가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생눈으로 하얀색 행성을 보는 그때가 되면 로시아샤나 예시와의 웨딩 로시아샤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로 잊을만 하면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하얀색 행성은 처음에서는 한 개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개밖에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비전을 통해서 동쪽 하늘에서 세 개의 행성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동쪽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해가 뜰 때 하얀색 행성들이 가장 잘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구나 그 정도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본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 정도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2024년 6월 10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냐면 하얀색 행성이 아주 무더기로 오고 있다. 무더기 아주 막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오고 있는데 창조주 야외 성령 메시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크리에이터 오브 유니버스 이 온 우주와 모든 별들과 모든 생물과 동물과 모든 엘리멘트들 요소들과 인간과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이지만 창조주 야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주 끝까지 전부도 알고 계십니다. 무엇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예시와의 거룩한 자들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징조들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크게 뜨고 영웅적으로 24시간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85시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게 되면 약 한 20일 안에 모든 성경책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읽으시고 바짝 긴장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말인지 이것이 거짓말인지 분별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와를 영접하셨다면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고 계십니다. 영웅적인 분별은 인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영웅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영웅적인 분별력을 해주셔 분별을 해주셔야지만이 영웅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참인지 거짓인지 가야 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평안으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물에서도 정말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행성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운석도 막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행성들은 마치 하얀색처럼 회색, 하얀색처럼 보이는데 숫자가 아주 여러 개고 그리고 주변 배경은 브라운, 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데 아주 정말 설명할 수, 인간의 말로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여주시면서 행성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에서는 280광년 떨어진 곳에서 뭔가가 오고 있다고 인터넷을 뒤져보시게 되면 Forbidden Planets라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보여주는 사람도 없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창조주 야외 성림 예수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콜링하셨고 개인적으로 20회 이상 예수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로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과 그 시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도 2000년 전부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올 때 너희들이 잠을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영역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2월 4일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정말 어마무시한 악한 영들이 저를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엄청 정말 싸웠던 영적으로 대전쟁을 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교회 강단에서 저를 이렇게 서있는데 예수와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고 하얀색 세마폿을 입으셨고 하얀색 빛으로 보입니다. 하얀색, 형광등색처럼 빛으로 밝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나님 바로 뒤에 8명의 사람들이 서있고 그리고 오른쪽 코너에 92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그 비전을 볼 때 정보가 저한테 바로 들어옵니다. 무슨 뜻인지.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전세계의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100명 중에서 8명은 휴거 준비가 되었고 100명 중에서 92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8%는 휴거 준비가 되었고 100명 중에서 92%의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나면 그들은 남는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가 되면 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남는다.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the first line 그래서 아주 젠틀하게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 is why That is why why don't you stand the first line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 그때의 메시지가 2017년 2월 4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리뷰루가 오고 있다. 붉은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하얀색 행성이 오고 있다. 초등 빨간색 행성이 오고 있다. 그리고 메탈릭 색깔인데 디스크처럼 생겼습니다. 그러한 행성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 행성들이 아주 무더기로 오고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실제 거리상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280 광년, 빛의 광년, 빛의 속도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지구에서 정말 알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어서 여러분들이께서 맑은 날 캠트레일도 없고 구름이 없는 맑은 날 태양을 직접 지고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전세계 지금 이제 태양 뒷편에서 오고 있는 행성들을 직접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태양의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렀을 때에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 행성들을 커다란 하얀색 행성들이 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카메라 뒤편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지금 행성들이 점점 선명하게 찍히고 있는 것은 날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FAA Weatherwap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 보였던 장소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들을 꺼놓았습니다. 꺼놓았고 흑백 처리를 해놓았고 그리고 포토샵 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많은 것을 보실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정말 직접 생눈으로 행성들이 행성들이 하늘에 커다란 행성들이 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대가 되면 휴거가 아주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보였었습니다. 2010년 8월 16일 날 저는 구름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구름의 덩어리가 나무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점점점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비전 2010년 8월 16일 날 저는 꿈속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마치 하얀색 깃털 깃털이 공중에서 살랑살랑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살랑살랑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구름이 내려오고 있구나 꿈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구름이 내려오고 있구나 덩어리 구름들이 내려오고 있구나 아주 파란색 하늘이고 정말 하늘 색깔의 하늘이고 덩어리 구름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구름이 내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덩어리 구름들이 쫙 주변을 살펴보니까 덩어리 구름들이 쫙 이제 주면까지 내려와 있는데 아주 신비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구름들이 났겠다는 것일까 내가 정말 점프해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잡힐까 그래서 직접 한번 점프해가지고 손으로 잡을 정도 잡힐 정도로 구름이 낮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 구름이 정말 낮게 떨어져 있구나 낮게 떠 있구나 이것을 안 순간 또 화면이 바뀌더니 전 세계에 건물들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벌떡벌떡 쓰러지고 90도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싱크홀분들 시작해서 랜드 슬라이드 뭐 그리고 막 화산활동 전 지구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시간에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오실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저는 공중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왼쪽 편에 서 있고 공중에서 지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무슨 이유인지 전 지구가 완전 아주 짙은 핑크색으로 높여 있었습니다. 그때 북극과 남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때 그때는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볼 것이라고 합니다. 곳곳에서 니비로와 태양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얀색 행성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이 아주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커다란 것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보라색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4K의 순금색깔의 빛이 하늘에서 샥샥샥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오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해계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시를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가볍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감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guilty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 죄와 죄책감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 사랑이 없는 마음과 우상과 이러한 시기 질투 그리고 욕심 기타 등등 모든 이 마음속에는 검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게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주 끝에 있는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었을 때 무조건 우주 끝 천국이 가려면 홀홀 날아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지옥입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면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밀들을 알려드렸는데 사탄표가 지금 쫙 나와 있습니다. 먹지 말고 맞지 말고 받지 말고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 자체를 인터페이스와 시켜가지고 인간 자체가 컴퓨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마음껏 조정을 하는 것이며 사탄이 영혼까지도 다 잡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악한 영들이 저를 너무나도 많이 괴롭힙니다. 꿈속에 완전히 배르고 있는 것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직접 하나님의 알들딸들에게 영적인 비밀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저를 무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직 고도시입니다. 그날과 그시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이제 카메라를 들어서 직접 휴대폰으로 태양을 직접 찍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야외 성령 메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휴거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직접 눈을 눈도장을 서로 찍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그 천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직접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신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마라나타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언제든지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룩한 예수와 신부들이 되시기를 시간도 기도드립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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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